1. 일본 침전조 정원의 원형으로 평안에 위치한 등원양방의 저택은? 1. 동삼조전 2. 일본 용안사 석전과 관련이 없는 것은? 4. 침전조 3. 고대 그리스 아도니스원은 어느 정원 형태의 원형인가? 1. 옥상정원 4. 다음 중 다섯 계단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계단식 정원은? 1. 영수궁의 걸륨화원 5. 다음 란슬러트 브라운의 설계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자수화단 설치로 색채 효과 6. 다음 고려시대 누정 가운데 궁궐 내에 조형된 것은? 1. 상춘정 7. 돌을 절구나 도가니처럼 다듬어 석연지나 물거울로 사용하는 전통 전경물은? 2. 도르학 8. 스페인 헤네랄리페의 주정은 무엇인가? 2. 수로의 파티오 9. 우리나라 왕명과 그들이 조성했거나 변형시킨 작품과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2. 고려 충의의 왕 방장선상 10. 원경이 한눈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며 갑자기 넓은 공간을 출현시켜 경관의 대비를 이루도록 하는 중국의 원림경관 구성기법은? 1. 업경 12. 다음 한국정원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정원의 수법은 자연환경의 극복과 재창조를 목적으로 한다. 12. 다음 정원의 경영자와 조성연대가 맞지 않은 것은? 4. 부용동 정원 윤선도 1301-1327년 13. 다음 중 1930년대 미국의 캘리포니아 스타일과 가장 관련이 깊은 조경가는? 2. 토마스 차치 14. 인도 무구랑조 자한기르 시대에 조형되어 물의 약동성, 히말라야 살록의 조망, 비스타의 강조 그리고 단풍나무의 녹음과 가을 풍경 등이 특징인 정원은? 3. 아차발바그 15. 영국 정형식 정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정원의 대부분은 도시 근로자의 휴식을 위한 것이다. 16. 다음 중 굴의 운조루 정원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운조루는 후정에 있는 누각이다. 17. 독일의 폴크스파르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자연풍경식 정원양식을 주축으로 하였다. 18. 영국의 전원시인 센스톤은 정원미를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다음 중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별미 19. 수목에 관한 한자 중 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3. 무궁화 생울타리 20. 조경 관련 고문원을 저술한 인물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3. 왕세정 낙양명원기 22. 관계용 저수진화댐 주변의 유원지 개발 시 일반적으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4. 만수시와 갈수시의 수심 차이가 심하여 수변의력시설에 적극적 이용이 힘들다. 22. 자연생태경관 보전지역의 관리,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자산의 관리, 생태계 보전협력금 등을 규정한 법규는? 1. 자연환경보전법 23.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의 세분사항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3. 1. 제3종 일반 주거지역, 2. 제2종 전용 주거지역 24. 스키장의 입지기준에서 지형사면의 방향으로 가장 양호한 것은? 3. 북동향 25. 다음 중 환경심리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이론적 연구에는 관심이 없고 현실적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둔다. 26. 다음 중 환경영향평가의 어려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건설 후에 평가를 하게 되므로 완화 대책을 시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27. 일반적으로 물체를 자극으로부터 지각하는 과정으로 맞는 것은? 3. 지각 판단 반응 28. 특정 공원의 연간 수요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 모델을 사용한 결과 관계함수식이 다음과 같았다. y는 0.4 플러스 0.2x1 플러스 0.25x 2 플러스 3x3 플러스 0.5x4 만약 1헥타르의 식재질을 포함한 공원의 면적이 3헥타르, 공원 내 시설물이 20개, 입장료가 100원이라면 이 공원의 연간 수요량은 얼마인가? 4. 57명 29. 다음엔 자연공원법상 사용되는 용어의 설명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2. 공원 기본계획 30. 다음 중 용적률을 나타내는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4. 총층수 나누기 건물 동수 31.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7% 이상의 종단경사를 가진 도로는 제한길이를 170m 이하로 유치하여야 한다. 32. 정밀토양도에서 토양의 명칭을 MNC2라고 명령하였을 경우가 뜻하는다는? 1. 침식정도 33. 다음 중 페리가 주장한 글린주구이론에서 하나의 글린 단위가 갖고 있어야 하는 기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완충록지 34. 동선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공간의 경험과 체험이 연속적이 되도록 기능과 시설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스컨스 35. 조경기본계획안이 작성되면 설계자 스스로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내적평가를 하게 된다. 이때 평가의 일반적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2. 표현기법 36. 레드번 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하워드에 의해 조성된 대표적인 전원도시 37. 뉴먼은 주거단지 계획에서 환경심리학적 연구를 응용하여 범죄 발생률을 줄이고자 하였다. 뉴먼이 적용한 가장 중요한 개념은? 1. 영역성 38. 다음 인문생태적 조경이론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2. 인문주의적 조경이론이다. 39.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경관광장에는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광장 인근의 당의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를 배치하지 아니할 것. 40. 공원과 공원을 서로 파크웨이로 연결시키도록 하는 공원계통의 이념을 확립시킨 사람은? 4. FL 옴스티드 41. 다음 설명 중 안에 적합한 것은? 4. 2.0 42.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에 대한 설계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몇 데시벨 이상일 경우 소음 작업으로 구분하는가? 2. 85 43. 랠프는 장소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내부성과 의부성을 거론한 바 있다. 다음 중 내부성과 관련하여 랠프가 제시한 일형이 아닌 것은? 1. 직접적 내부성 44. 다음 중 대칭적인 구도로 가장 안정감을 갖고 있는 것은? 4. 45. 다음 조경설계 기준상의 생태통로 중? 암거형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저면 습지용 암거 양서류 또는 파충류의 이동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로서 0.2에서 0.5m 폭으로 조성하며 배수구조물은 별도로 조성한다. 소형 동물의 이동을 겸한 터널인 경우는 3에서 5m 크기로 한다. 46. 건물의 전면 전부를 보며 심리적 압박감이 없어질 수 있는 거리는 건물에서부터 최소 얼마의 거리를 떨어져서 보아야 하는가? 2. 건물 높이의 2.0배 47. 경관을 구성하는 지배적 요소 중 경관의 우세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다양성 48. 목재를 이용한 시설물 설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설계 기준이 아닌 것은? 2. 도포법은 침집법보다 경제적인 방부처리 방법이다. 49. 색의 3속성 중 색의 순수한 정도 색채의 포화상태 색채의 강약을 나타낸 성질은? 3. 채도 50. 한색과 난색의 감정효과 거리와 크기감 시간의 경과감에 대한 연결이 맞는 것은? 3. 한색 차가운 색 진정색 멀고 작게 빠르게 느껴짐 52. 다음 중 알베도 값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3. 눈 마른 모래 숲하다 52. 다음 중 조경 설계 기준상의 축구장 배치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장축을 남북 방향으로 길게 배치한다 53. 다음 중 설계 도면의 작성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설계자의 설계 능력을 표시하기 위해 54. 다음 그림과 같은 도형에서 화살표 방향에서 본 투상을 정면으로 할 경우 우측면도로 올바른 것은? 4. 55. 200M의 대지 면적의 건축 면적 50M인 4층짜리 건물에 대한 건피율은? 1. 25% 56. 조경 설계 기준상의 환경 조형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트인 것은? 4. 기능성 환경 조형물은 시계탑, 조명기구, 문주 등 본래 시설물이 지니는 기능을 충족시키면서 조형적 가치와 의미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설계한 환경 조형물이며 관련 조례에 따라 심해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 57. 다음 중 특이성 비를 통하여 계곡의 경관 가치를 평가한 사람은? 3. 리어폴드 58. 제도 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큰 도면을 설위 철용으로 접을 때에는 A3의 크기로 접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9. 조각, 건축, 환경, 조경 등 환경 관련 예술 분야들이 한 작품 속에 융합된 형태의 작업을 나타내고 팝아트, 설치 미술 양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서술적 건축, 녹색 건축을 말하는 설계 그룹 또는 사람은? 1. 사이트 스컬프처 인더 60. 다음 중 현의 길이 치수 기입을 옳게 나타낸 것은? 2. 61. 사실적 식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대표적인 것이 스페인의 중정이다 62. 다음 중 윗보다 먼저 꽃이 피는 수종은? 2. 마그노리아 디누더터 데이어 63. 도장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가지 중의 일부가 나무수간을 향하여 뻗어있는 가지이다 64. 다음 중 상록성이 아닌 것은? 4. 아일렉스 세라타 65. 다음 수목 중 내음성이 가장 강한 것은? 1. 오큐바 자포니카 썬브 66. 다음 설명하는 특징의 잔디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벤트그라스 67. 옥상 조경을 위한 구조적 조건과 관계없는 것은? 3. 비배관리 68.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 L. 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4. 개화기는 초봄이다 69. 아라버로 자이툰이라고 하며 2002년 그리스 올림픽 때 매달 수여자의 월계관에 이용된 나무이다 우리나라는 실내 조경 식물로 이용하기도 하는 것은? 2. 올리브 나무 70. 다음 중 물풀의 나무, 가죽 나무, 느릅나무, 개수나무의 공통점은? 4. 종자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71. 다음 수목의 광합성 작용과 관련된 설명 중 오른 것은? 1. 수목의 생존 가능조도는 광보상점과 광포화점 사이에 있다 72. 다음 피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단위 면적당 개체수로서 총 조사 면적 중 어떤 종의 개체수를 100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73. 군집 A는 30종을 포함하고 있고 군집 B는 22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두 군집에 공통된 종이 18종이라면 이 군집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한 소련생 개수는? 3. 0.692 74. 열매가 10월에 짙은 자주빛으로 아름답고 새해 먹이로 사용되며 정원의 하목으로 이용되는 낙엽관목의 정원수는? 1. 칼리카르파 디코토마 케이코그 75. 다음 설명하는 수목의 특징에 가장 적합한 종은? 2. 피시즈 에이비즈 76. 파이너스 썬버기 8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안은 붉은색이다 77. 다음 중 천근성 수종은? 4. 포펄러스 유아라메리아나 균이어 78. 다음 수목 중 들새의 시기식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주니퍼러스 진엔시스 카이추카 79. 다음 중 줄기가 젓갈색계의 색채를 나타내는 수종은? 3. 텍시스 커스피다타 시볼드 엔저크 80. 효율적인 비오톱 배치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비오토베 형태는 가능한 한 선형이 좋다 81. 팔티오엠 덤프트럭으로 자연상태에서의 토석의 단위 중량 1500kgm3인 점질토를 운반하려 할 때 1회 적재량은 약 얼마인가? 3. 6.7m3 82. 그림과 같은 단순보의 시지점에 대한 힙모멘트는? 3. 1.6톤엠 83. 벽돌벽의 균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벽돌 강도는 모르타르의 강도보다 크게 한다 84. 다음 야장에서 측점 넘버시의 기계고는 얼마인가? 2. 21.25m 85. 그림과 같은 단순보에서 사다리꼴 형태의 분포화중이 작용한다 보의 중앙점의 단면에 작용하는 굽힘 모멘트의 크기는 몇 km인가? 4. 45 86.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시멘트의 종류는? 4.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87.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중 바람 및 지진 또는 온난한 지방의 눈하중과 같이 구조물에 잠시 동안만 작용하는 하중을 말하는 것은? 4. 단기하중 88. 어느 지역 토양의 공급률 측정을 위해 토양 60cm섬을 채취하여 고형 입자 부피와 수분 부피를 측정하였더니 각각 36cm섬과 12cm섬이었다. 이 지역 토양의 공급률은? 4. 40 89. 수목식재 후 지주목을 설치하려 한다. 경관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적합한 지주 방법은? 2. 매몰형 지주 90. 그림과 같은 장주의 좌골 길이의 크기를 옳게 표시한 것은? 3. BA는 C 91. 건설공사의 원가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경비란 직접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재나 노무 비용을 말한다. 92. 다음 중 소나무 각자의 압축 강도 시험을 할 때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BR 93. 재료의 성질을 나타낸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연성 재료를 두들길 때 엷게 펴지는 성질 94. 시방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표준 시방서는 발주자가 작성하여 시공자에게 전달한다. 95. 다음 중 에폭시 수지에 대한 특징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금속의 접착성이 좋다. 96. 아파트, 지하철 공사, 고속도로 공사 등 대규모 공사에서 지역별로 공사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도급 방식은? 1. 공구별 분할 도급 97. 개수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지하 배수 광고와 같이 뚜껑이 덮여있는 안건은 물이 일부만 차 흘러감으로 개수로라 할 수 없다. 98. 사질토와 점질토에 관한 특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내부 마찰각은 점질토가 사질토보다 크다. 99. 다음은 축척 1호 만의 평면도면에 그려진 삼각형의 땅이다. 이 땅의 실제 면적은 약 얼마인가? 2. 248화 100. 일반적으로 석재의 흡수율이 큰 것부터 작은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4. 응외함, 사함, 안산함, 화강함, 대리석 101. 조경수목의 정자, 전지, 전정 등의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벗나무는 수형을 잡아주기 위하여 자주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102. 조경공사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안전재의 사례가 발생하였다. 다음 분석 내용으로 옳은 것은? 2. 가해물 벽돌, 기인물 벽돌, 사고 유형 낙하 103. 다음 멀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타쇠목 사용 시 잡초의 발생이 억제된다. 104. 다음 중 입을 가해하는 해충의 피해도 결정인자가 아닌 것은? 4. 수고 105. 질산 나트륨과 혼용하면 오히려 불리한 비료는? 4. 과린산 석퇴 106. 녹병균이나 깐부기병균처럼 구막의 휴면포자인 겨울포자가 발화해서 전균사을 만드는 균이 소속된 분류군은? 2. 담자균유 107. 바람항력에 의하여 살포하는 방법으로 약재의 손실이 적고 균일하게 살포하는 방법은? 4. 미스트법 108. 다음 중 빛의 조절이나 통제가 용이하며 색채 연출이 우수하지만 고출력의 높은 전압에서만 작동이 가능함으로 정원 광장 등에는 사용이 곤란한 5개 조명은? 4. 금속 칼로겐 등 105. 미끄럼판에 사용되는 FRP 제품의 일반적 성질 중 물리적 성질이 아닌 것은? 4. 내약 품성 110. 다음 중 신경독 살충제는? 1. 재충국제 112. 조경수목 보호 관리를 위한 연면 12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면 살포는 비 오는 날 하는 것이 좋다 112. 수목병과 매개충이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1. 대추나무 빗자루병 담배장님 노린제 113. 수목에서 질소결피백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상부에서 하부로 점차 고사한다 114. 수용능력의 개념을 종래의 생태적 측면에서 이용자의 레크리에이션 7 민만족도 등의 사회심리적 측면으로까지 확대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사람은? 2. JVK 웨이거 115. 다음 중 외래잡초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3. 개망초 단풍잎 돼지풀 서양린들레 116. 레크리에이션 이용의 특성과 강도를 조절하는 관리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이용자를 유도하는 방법은 부직관리기법이 아니다 117. 유효질소 24kg이 필요하여 요소로 충당하려 한다 이때 요소의 필요량은? 3. 60kg 118. 다음 토양수분 중 토양입자에 가장 강하게 흡착되어 있는 것은? 1. 결합소 119. 매개충에 의하여 감염됨으로 가지치기나 전정으로 방제효과를 얻기가 가장 어려운 수목병은? 1. 붐나무 빗자루병 120. 탄저병 예방약제인 맨코제든 2. 유기유한계 농약 129. 탄저병 예방제인 맨코제든